확실히 저 빨간 저걸 붙여주니까 느낌이 확 사네요 색칠하고도 명암저도 또 할 수가 있네요 명암이라기보다는 웨더링이나 이런 작업으로 이제 음영을 더 살려주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웨더링을 또 에어브러쉬도 할 수 있어요 먼지 낀 거라든지 에나멜을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라카로 살짝 입히기도 해요 에나멜도 에어브러쉬도 뿌려도 되나요? 예 가능합니다